한나 만치니는 슬로베니아의 가수이다. 그녀는 슬로베니아 일렉트로닉 댄스음악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슬로베니아의 유명 가수들과 함께 작업하기도 하였다. 한나는 디즈니 영화의 ost를 작업하기도 했으며 그래미 우승 작곡가이기도 한 레리 클라인과 작업하기도 하였다. 그녀는 라디오 시티 뮤직홀 더 투나잇 쇼 위드 제이 레노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슬로베니아어 영어에 모두 능통하다. 그녀는 슬로베니아의 유명 밴드인 xeqtifz의 리드 보컬을 4년간 해왔고 슬로베니아에서 3개의 곡을 히트시켰다. xeqtifz의 보컬을 하면서 슬로베니아어와 영어 두가지 버전으로 녹음하였다. 그녀는 결혼하였으며 딸 한명을 두고 있다. 이름은 아스트리드이다. 2011년 유로비전 송콘테스트 2011을 참가하기 위해 자국의 오디션 ema의 tctst 이란 곡으로 참가하였지만 떨어졌다. 하지만 2013년 말매에서 열린 유로비전 송콘테스트 2013의 스트레이트 인투 러브 이라는 곡으로 참가하였다. 결승에 진출하진 못하였지만 유럽 내에서 히트를 치고 여러 dj들에게 위해 리믹스를 받기도 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